야! 걱정했잖아! 오대리님은 만났어? 만난 거야? 어? 만났어? 만났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 거봐 오대리님도 네가 좋아한다니까 그냥 만나주는 건 아니라니까 그렇겠지? 그럼! 이제야 네 연애가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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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팬티를 급 비치지 말라고 갈아입었는데 잘못 입은 것 같아 그치? 왠지 어... 잘못 입은 것 같아 급 입었는데 느낌이 이기야 인생 1막을 접었다 이제 2막이다 근데 이제 워낙에 사실 연극도 보면은 진짜는 2막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1막은 거의 이제 서곡 프롤로그 같은 거고 어떠세요? 요즘 인생 2막을 사시는 느낌? 저렴한 날 2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